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과 함께하는 스크래치 이번 시간에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면의 반지름이 2cm 높이가 6cm인 원기둥의 부피를 알아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주율은 3.14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문제를 살펴보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봐서요 우리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것을 스크래치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활동 두 가지는 첫 번째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원기둥의 부피를 우리가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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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